꼼짝마! 저번에 산나? 담배필 때 오른손으로 펴 왼손으로 펴 아 왼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나? 아 그거야 왼손잡이니까 화장실 두번째 뱅기칸을 뭐라고 그러는지 화장실? 이사로 원사가 높아 준희가 높아 준희란 계급이 어딨냐? 준희 한 달 연봉 얼마냐? 임무문담제가 뭐야? 짬 낮은 애가 걸레질하는 거 하! 통과 어 저는 지금 현역 기등병 4개월 차에 저작자본 이동보고 저작자본 이동보고 어 생활간에 어 일곱 명 있습니다 누가 그딴식으로 보고하나 총완 7 열애 1 열애내용 사망 와 망했다 오늘 사단장님 방문하신단다 와 사단장님 빨리 보고 싶다 어 우리 아빠인데 이씨